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해양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오랜만에 케이스트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말고사 한참 보고 있거나 기말고사 끝난 직후인 것 같아요. 그치? 지금 뭐하고 있을까?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끝나고 살짝 쉬고 있을까요?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기말고사 좀 잘 못 봐가지고 멘탈 붕괴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지 이제 시험은 끝났고 우리한테 여름방학이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계획 세우셔서 여름방학 착실하게 잘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수학학습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1학년 친구들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 처음 경험하죠? 고등학교 와가지고 여름방학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여름방학 시작되면? 고등학교 와서 처음 맞는 방학이네. 그쵸? 여름방학 짧아요. 너무 짧아서 여름방학이야 하고 여름방학 끝났어가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짧은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보내야 되고 시간을 좀 아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 기간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이제 계획을 잡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계획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것저것을 준비해봤어요. 과한 욕심 부리지 마 얘들아. 이런 얘기 첫 번째로 할 거고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학이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많이 세우죠.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거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보시면 계획 세워놓고 선생님 저는 일주일 계획 세웠는데 이틀 하고 그다음 쫙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꽤 경험했죠. 근데 여름방학은 기간이 되게 짧아. 근데 뭐 한 학기 분량의 문제집 한 권을 통으로 다 끝내고 또 그 다음 거기다 플러스 선행까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을 꼭 다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셔라. 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많이 궁금할 거야. 선생님 여름방학에 뭐 해야 될까요? 그리고 1학년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수학 분량이 많잖아요. 이제 수학 상했고 2학기 때는 수학 하 할 거고 수원도 있지 수투도 있지 선택과목 세 과목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게 천지거든. 그래서 이것저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막 다양하게 세우시는 친구들이 있어.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너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하나를 딱 타이틀을 정해서 드린다면 중간고사 대비예요. 선생님 중간고사 대비 지금 하라고요? 네. 왜냐하면 9월 말에 중간고사 시험 봐. 10월 초가 추석이야. 보통 그렇게 명절이 크게 끼면은 그 명절 앞쪽에 보는 이제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9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8월 달에서 한 3주 정도가 여름방학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신 직전 대비라고 하는 건 4주 정도 코스를 잡는데 9월부터는 그냥 바로 내신 직전 대비라고 보면 돼. 수학은 내신 직전 대비 때 처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신 직전 대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의 완성이 다 되어 있는 다음에 지금의 문제풀이 강훈련과 내가 직접 이제 뭔가 서수령 작성을 해본다든지 본격적인 어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한 훈련이 들어가는 과정이 내신 직전 대비 과정이야. 근데 그때 개념 공부를 하고 유형 공부를 하면 늦을 수 있어요.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는 뭘 해야 된다?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 공부, 개념 심화 공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해 시험을 못 봐.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와. 이거는 인정받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시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1학기 때 내신 시험 본 거는 본 거고 2학기 시작부터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중간고사를 초점에 맞춰서 중간고사 대비를 내가 지금부터 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좌 중에서는 그래서 파업 강좌가 개념을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하되 실전 개념의 내신 기출의 모의고사까지도 접목이 된 어떤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파업 강좌를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부 스타일이 개념의 어떤 뼈대를 좀 빠르게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풀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스피드업 강좌라고 개념을 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 강좌로 빠른 템포로 끝내고 문제풀이 오셔도 괜찮고 나는 개념부터 실전 개념, 심화 개념까지 다 천천히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파워업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자 수학상은 언제 하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워낙에 꼼꼼해.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또 복습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수학상의 복습은 여름방학 기간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수학상은 그럼 언제 좀 보느냐? 잠깐 보시면 되는데 수학상에서도 중요한 단원들을 위주로 보시면 돼. 수학상에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정식, 자 고기. 자 접목되어 있는 부분. 도형의 방정식은 중요하고. 자 이 파트를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언제 복습을 하시는 게 좋냐면 9월 학력평가, 9월 학평이 있거든요. 9월 8월 말에? 요번에 8월 말에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수학상 내가 안 된 부분을 처음부터 개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아 내가 여기 수학상 파트에 여기가 조금 안 되는구나. 그 개념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그 개념의 구멍을 그런 식으로 메꾸는 그런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상 복습은 8월 말에 한다. 자 수학 1이나 수학 2 선행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학 상하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갖춰진 친구들은 뭐 선행을 먼저 나가셔도 괜찮죠. 다 수학 상하가 완벽하게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근데 수학 하를 내가 보지 않았어. 2학기 때 이제 내가 바로 내신 점을 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여름방학부터 다른 친구들이 수학 1을 하고 수학 2를 한다고 해서 내가 수학 1까지 지금 건드려야 되나? 나도 이걸 해야 되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1은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돼. 겨울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선생님 겨울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아요. 그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2학기 때 봐야 될 내신 시험에 점수를 잘 맞기 위한 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점수 잘 맞고 나서 그 다음 이제 2학년 내신 가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수원이랑 수2 그때 열심히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겨울에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타이틀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우리 친구들이 상담을 하거나 하면 수학은 일단은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선행을 막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 많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분량이긴 한데 다른 친구들이 막 앞서서 나가니까 얼마나 좀 답답하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겠어.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이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차라리 아무 생각이 없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특징이 이것저것을 오랫동안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걸 깊이 있게 파지 못하고 왜냐하면 급하니까 급하니까 얘도 건드렸다. 얘도 건드렸다. 얘도 건드렸다. 그런데 결국에는 끝마무리를 잘 못 지으면서 이것저것 막 그냥 문어발처럼 오리발 그 문어발처럼 막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왜냐하면 수원도 건드려야 되고 수투도 건드려야 되고 막 선택과목도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그 교과에서 점수가 나오려면 100%가 완성이 돼야 점수가 나와요. 95%까지만 완성이 돼서 점수가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반 정도까지 알아 80%까지 알아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100% 알아야 정답이 나오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량 내가 나가야 되는 진도에 충실하게 그 부분을 단단하게 좀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이 단단하게 쌓여질 때 내가 이걸 완성하고 이걸 완성하고 이걸 완성해 나갈 때 그것들이 좀 합산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름 방학 기간에 내가 중간고사를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개념 학습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단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퀘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기말고사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얘들아. 음,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바로 여름 방학 계획 세우시고 덥고 지치는 여름이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안녕!